이렇게 화장실 마감을 그냥 아니 그냥 방수 페인트를 칠해도 되나? 됩니다 됩니다 타일이 되어야지 타일을 붙여야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전세계에서 살고 싶은 단독주택 이야기 호주! 호주 갑니다 호주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나라라서 불었습니다 겨울이 없습니다 어디 보면 한국의 집집기, 한국의 건축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디자인을 또 해야지 그 다음에 기능있는 집을 저어야지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사실은 많이 해야 된다 머리가 그냥 뽀개질 것 같아요 어쨌든 호주, 호주죠 호주에 이쁘네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렴하게 지은 집입니다 저렴하게 짓는 집이라서 외장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울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목구조인데 목구조인데 이런 파이프 쇳파이프죠 쇳파이프를 스틸을 섞어서 많이 합니다 그게 나쁜건 아니야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긴 스판일 때는 H빔도 이렇게 걸칩니다 왜냐하면 나무로 뭔가 큰 스판을 만들기에는 보가 이걸 보라 그러는데 보나 기둥이 커요 커집니다 근데 이거를 스틸러 보안을 하면 아주 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이렇게 하는거죠 기둥이 너무 얇은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둥이 가능합니다 스틸이기 때문에 가능한거죠 당연히 이거는 구조 계산을 한겁니다 그래서 외장재는 시멘트 사이딩 시멘트 사이딩은 넓은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무 목재 틀이죠 나무 목재 틀 뭐 관리가 좋으냐 나쁘냐든 이제는 있는데 옛날에는 나무 틀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관리가 어려우니까 이제 플라스틱 창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나무 목재 틀이죠 그래서 이 집은 이제 1층이 요만큼의 1층이에요 요만큼의 1층이에요 요만큼의 1층 요거는 그냥 야외 테라스입니다 야외 어떻게 보면 지붕이 있는 테라스인거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작업실만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집의 배치도를 보면 메인집이 있어요 메인집이 메인집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앞에 삼각형으로 취미집을 진거에요 취미 내가 취미 생활이 뭐냐 취미 전용 집을 진 겁니다 그래서 주방하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여기에 내가 하고 싶은 취미 공간 운동실이 있어요 운동실 취미 공간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 방 하나에 화장실에 공부방 정도만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15평이고 가볍게 그냥 오늘 가볍게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뭐 메인집 역할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참 재밌더라고요 이 기둥이 파이프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빔 발을 걸쳐서 이게 뭐냐면 창문인데 창문이 옆으로 나가 옆으로 나가 이런 것들은 재밌더라고요 여기까지 걸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벽이 없어요 벽이 없어 그냥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는 문이야 이 벽이에요 벽 벽이 닫히는 거에요 창문이 아니라 벽이 닫히고 여기는 창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닫아 놓으면 닫아 놓으면 여긴 벽이고 여기는 창문인 겁니다 그래서 요 벽이 움직이야 움직여서 그 벽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용도로 이제 철 프레임이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헹궈죠 헹궈 여기에 이제 바퀴가 달려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헹궈 떠 있는 거죠 떠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런 디테일은 호주니까 가능한 거죠 대한민국은 어렵다 얼어 죽는다 이 틈은 어떻게 할 거야 이 틈 홀딩 도어 접이식 도어 이런 것들을 제가 집에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내부는 목조죠 당연히 노출이다 당연히 벽은 그냥 하판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집을 계속 외국은 많이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내부를 노출하고 하판을 노출하고 이런 것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많이들 이렇게 집을 가볍게 편하게 집을 짓습니다 2층 같은 경우도 나무로 이렇게 나무 틀에 그냥 고정창을 끼는 겁니다 열리지 않는 창이거든요 그냥 열리지 않아 열리지 않는 창이라면 유리에 나무 프레임을 해서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 방식인데 그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차피 이 틀은 예를 들어서 나무 프레임이 비바라를 막아서 10년이 갈 거냐 그러면 좋은 거죠 10년 뒤에 교체하면 됩니다 천장도 다 나무를 노출했다 노출했다 저번 시간에 라이브 시간에 제기한 거 있죠 여기에 나무 프레임에 단열재를 넣을 거냐 아니면 단열재를 넣고 하판으로 마감할 거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게 아니냐 기냐는 아닙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열리는 부분 창호도 나무 프레임에 돌 가운데가 흰직원인 거죠 가운데가 흰직원인 거죠 휙 도는 겁니다 이거는 프로젝트 창 이런 식으로 나무 타지 바닥도 평면도 하판으로 다 쉽게 편하게 마감하는 겁니다 하판으로 마감하면서 이런 부분 이런 삼각형 부분에 착장을 놓고 선반을 만들고 이러는데 우리는 항상 모든 집의 내부 마감은 석고의 도배야 석고의 페인트야 이 생각을 좀 버릴 필요가 있다 아니면 좀 생각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실 볼게요 화장실 하판에 방수 페인트 타일이 타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닥은 밑에 플러스통이 있을 겁니다 플러스통이 있는데 여기 보기 싫은게 앞에 나무루바로 뛰어놓은 거죠 거기서 발판으로 샤워하는데 이 나무는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썩지 않아요 근데 언젠가는 시간에 의해서 물을 먹으면 썩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10년 이상은 버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 마감을 그냥 아니 그냥 방수 페인트를 칠해도 되나 됩니다 됩니다 타일이 되어야지 타일을 붙여야 오래가지 않을까 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볍게 가볍게 이거 샤워박스 샤워부스 박스를 놓는 방법도 있는데 아니면 그냥 하판에 페인트를 방수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흘리는 거죠 플러스 통으로 그런 방식도 아주 훌륭한 방식인데 우리는 항상 고정관념이 있죠 타일을 붙여야 합니다 우리 옛날에 화장실은요 타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페인트였어요 페인트 그게 페인트를 칠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페인트 칠하는게 귀찮으니까 타일로 가는거죠 타일이 고급스럽고 이뻐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목조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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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타일이 화장실 타일이 취약하다 누가 아니 이건 진실이야 진실 누가 뭐라도 시공사들은 절대 아닌다 그런건 다 믿지마세요 믿지마세요 결국은 타일은 나무는 수축팽창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조주택의 단점이죠 단점이 되니까 콘크리트는 수축팽창을 안하자 그래서 타일이 오래갑니다 근데 목조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거를 목조 공사하시는 분 설계하시는 분들이 다 인정해야 된다고 인정하고 가자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거냐 어떻게 하냐 일본은 화장실을 어떻게 만드냐를 우리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걔네들이 기술이 없어서 타일을 붙일까요? 타일을 안 붙일까요? 일본 화장실 보세요 왜 타일을 안 붙일까요? 다 실패했거든 다 실패했거든 근데 우리는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타일을 붙이지 말고 하판에 페인트가 훨씬 오래간다 훨씬 오래간다는 것을 제가 계속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이 집에 저희가 배울 건 뭐냐 화장실이죠 내부 마감을 어떻게 할 거냐 목조주택의 특징을 잘 살려서 더 그 자체가 저렴하고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배우고 따라해야 된다고 이 건축가 혼자 떠들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디자인 1.8 훌륭합니다 편리성 1.5 가성비 좋아요 가성비 화장실 방수 페인트 훌륭하다 훌륭하다 하판에 그냥 페인트를 칠하는게 타일보다 훨씬 기능적으로도 효과적이고 공사비도 저렴하고 아주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게 아니라니까 이 디테일이 맞다 이 디테일이 맞다 에너지는 아 이 집이 한국에 있을 경우 에너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든 1.5 평점 8.0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